안녕하세요 코밀리아 여러분 코이티비의 스카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이 오빠와 함께 첫 쇼핑 데이트 영상을 촬영해볼거에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? 짱 좋아 이런 날엔 쇼핑하고 바닷가 가는거 아니에요? 설이라서 도시가 조용하다 그렇죠 근데 왜 이랬으면 좋을까? 근데 나갔는데 다 못 받은거 아니야? 몰라 그래도 오늘 하는건 다 열더라 늘었던데? 뭐라? 열던데? 이거 어때? 조금 촌스러운데?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날려드리겠다? 슬프다 귀엽지 않아? 좀 크롭인가? 스타일인데 이 티 너무 나의 취향저격인데? 아 그래? 보라색 좋아하니까? 응 근데 이것도 너무 맘에 들어 이 형광 올해는 못입겠다 그치 그냥 한번 빨면 바로 잠옷 될 재질이야 조물조물해서 다 진짜 너무 얇아 아 이 검정색 맨투맨이랑 한개 살까? 이거 내복 아니야? 내복? 어 그렇게 얘기한다고? 아니 이 안에 기모인데 괜찮겠어? 지금 29도인데 내려놔 원래 32도인데 괜찮겠어? 우리 자라로 한번 가보자 그래 여기 비닐을 파네? 박진영 에디션 아니야? 와우 와 이거 뭐야? 아무나 소화 못하는 옷인데? 나 어때 소화할 수 있어? 봐봐 소화는 커녕 뱉어내겠는데? 이 놈의 자식 어쩌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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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을 해야지 오늘 알콩달콩하자메 우리 여성코너로 가보자 좋았어! 나 볼게 없는거 같아 여기 그래 어? 이거 내 모자 아니야? 와 표건 같아 아니 콩델콩 하자면 이건 내 스타일이다 아 기억났어 나 저번에 이런 미스탄 옷 입고 있었거든? 소란색깔? 근데 댓글에 어떤 분이 집사님 같다 아 맞어 그게 집사님 스타일 매직아이 보는거 같아 하늘 나 이쁜거 찾았다 와봐 이거 어때? 이거 귀 세워서 입으면 이쁠거 같은데? 이거 좀 그거 같아 샤넬 스타일 어어 뭔진 모르겠지만 이쁘다 고급적 음 이쁘네 이거 내가 봤을때 진짜 이쁘다 응 이거 안사면 후회해 이걸로 하나 사 사줄게 그러면 사? 그럼 나 이걸로 하나 산다 응 그걸로 하나 사줄게 오케이 오빠가 골라주었으니까 이거 사면 이건 내가 봤을때 진짜 이쁜거야 달달하지? 녹을 것 같아 하늘 나 이쁜티 찾았다 와봐 이거 어때? 이쁘지 않아? 응 뒤에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검은색이 더 난거 같아 노란색보다? 응 그럼 이것도 하나 사자 응 이것도 사줄게 무슨일이야 오늘 설이잖아 너무너무 달달하다 귀엽네 귀엽지? 어 귀없네 귀엽지? 귀없다 이제 귀있지? 귀있네 오케이 좋겠네 별로 안좋아 그런식으로 얘기할거야 흐흐흐 생색 좀 내보려니까 별로 안좋아하는데 막 춤춰 오빠 시모가 떨어졌던데 오토바이가 그냥 막 지나가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답변이야 어쩔 수 없잖아 간다는데 어떻게 왜 여기 뭐 문제 있어? 볼일 있어? 볼일 없어 아니야 가자 저거 내꺼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착각하지마 가자 아 더워라 어 진짜 덥다 어 나 이거 하나 먹을래 뭐? 요거 아 배고파 한입씩 먹을까? 그래 오빠 먼저 먹어 나 먹을게 완전 맛있다 안 먹은거 싫어 달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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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컨셉은 달달한 데이트잖아 그럼 얼마나 달달해 달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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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나와서 달달 달달 차물 인 우리 커피 하나 사 먹자 뭐라도 한잔 마셔야겠다 나 지금 뭐가 털린 기분이야 우리 건강주스 하나 마시자 그래 패션프루트 애플 캐럿 바로 한 번 마셔볼까? 마셔볼게 먼저 나 놀랐으니까 음 완전 상큼하네 내가 말한대로 다 했어 상큼하고 달달한거 달라고 했는데 이게 딱 그거네요 탄맹 가자 탄맹? 오빠 좋아하는거 어 나 냄새를 좋아해 달달 달달 이거? 아 대한민국 그냥 그런거 같아 오빠 잘 어울릴거 같은데? 잘생겨서? 당장 하나 사 나가자 나가? 여기 냄새 다 맡았어 나가자 어 볼게 없는거 같아 그래도 오빠도 뭐하나 사야지 그냥 여기서 안사도 될거 같아 그래? 그럼 딴 데 어디가봐 몰라 운동하나 보러갈래? 그래 바로 앞에 아지다스 있는데 아식스 가볼래? 아식스? 아직도 아식스 신 사람 있나? 몰라서 묻는건데 달달 나 아식스 신발 하나도 없잖아 있어 어디? 집에 한국집에 나이키랑 가볼까? 그래 나이키도 없네 호마 한번 가볼래? 그래 어? 50% 세일 아니야? 50% 세일 아 진짜? 근데 그거다? 걔 중에 일부품목 어 신발 이쁘다 신발 이쁘다 너무 이쁜데 이거? 너는 이거? 이것도 이쁜데 나도 검정거 알아 어떤거 같아? 이뻐 이거 봐봐 이 포인트 봐 너무 귀엽지? 얼굴이야 가격 얼마야? 가격은 맞춰봐 대략 한 15만원? 땡 20만원? 20만원? 415만원 싸진 않네? 어 이쁘니까 파네 조심스럽게 내는건 뭐하다? 몰라 성찰 나도 모르게 요렇게 달달 오빠 난 이거 할래 어 이거 한다고? 어 이거 너무 이쁜데? 커플로 안하고? 어 뭐야 달달 안달달 있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? 글쎄 저거보다 더 잘 신고 다닐거 같아 그래? 응 오빠는 별로야? 나는 좀 뭉툭한걸 별로 안좋아해 아 신발이 약간 좀 뭉툭해 보이는데? 나는 뭉툭한걸 좋아하는데 어떡하나? 그럼 우리 커플집을 어떻게 사나? 커플 아닌거지 뭐 구라 좋다 어 난 이거 어 이거 이쁜데? 어 그것도 이쁘다 흰색이 더 이쁜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둘 다 이쁜데? 이거 이쁜데? 얼마야? 어 어 괜찮은데? 이거 진짜 싼거 아닌데 저거보다 이거 보니까 싸게 느껴진 것 같아 어 어 어 역시 이쁜건 안하네 어 이것도 이쁘다 이건 좀 그 느낌 난다 발렌시아가 느낌 난다 와 잘 모르겠지만 그런거 같기도 하고 글쎄나 티비에서 많이 그런가 근데 이거 이쁜데? 이쁘지? 색감 좋지? 어 아 그리고 여긴가 더 이쁘다 어 두어 들자로 뭐야 어 그러면 우리 어떤거 할까? 넌 어느게 잘 놔? 이거봐 이걸로 우리 두 개 할까? 커플 신발? 한번 신어봐야 되는거 아니야? 한번 신어보자 오 이쁜데 이쁜데? 간지는 않네? 근데 좀 커 보인다 갑자기 바지를 그렇게 걷는다고? 응 어때 맞는거 같아? 둘 다 신어보고 걸어볼까? 아니 한쪽만 신고 걸어봐 오 이쁜데? 예뻐? 나도 보고싶어 바지 좀 내리면 안돼? 안돼 바지 그 정도만 좋다 어때? 예쁜데 이걸로 할까? 그래 처음으로 사는 커플신바 아니야? 아니야 아니라고? 기억을 못하는구나 아 저번에? 뭐 저번이야 달달 달달 컵 벌 수 있잖아 빨간 운동화 한 번도 안 치는거 아 나 짝꿍 산거? 비교 영상 장난하나 ownership 야구 안내 싸우지와요 싸우지 많이 많이 siz 기분이 어때? 너무 좋아 여러분 저희 커플신바 샀어요 만나고 처음으로 사 본거에요 커플로 3년 만났는데 처음 커플 신발 사봐요 근데 나 오늘 쇼핑할 돈 다 썼어 밥 먹을 돈 밖에 없어 아 그래? 그래서 쇼핑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래? 그럼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의 달달한 쇼핑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